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쓸만한 유용한 어플과 컴퓨터와 관련된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경기도 부천에서 하는 버블안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4월 4일 출시된 극초기 최고 랩인 행스터즈 실드 마이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메타버스 출시를 목표로 진행하는 행스터즈에서 12시간마다 한 번씩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자체 토큰인 실드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기대를 모은 마이닝 앱답게 초반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는 앱으로 지금도 가끔씩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큰 채굴 앱인데요. 극초기 앱인 만큼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시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코인 앱들이 그렇듯이 사용자가 많아지면 보상도 줄어드니 바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행스터즈 앱은 아이콘과 갤럭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앱스토어에서 시드 마이닝을 검색 후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아이디는 여러분들의 추천인 코드로 사용되니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300시드를 받을 수가 있으니 추천인 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추천인 코드를 올려놓았으니 입력 부탁드립니다. 접속을 하면 햄스터 한 마리가 귀여운 모습으로 자고 있는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열심히 체파키를 돌립니다. 12시간마다 한 번씩 스타트를 눌러서 마이닝을 해주면 되는데요. 체골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팀을 구성하는 방법과 아바타 프로필을 변경해서 체골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아바타 프로필을 선택하면 다양한 행스터즈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아바타를 구매하면 체골속도를 5%에서 많게는 10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햄스터즈 마이닝 앱은 출시된 지 얼마 안된 극초기 앱으로 신뢰도가 어느정도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외에도 다른 유익한 영상이 채널 재생 목록, 품동모아 목동 코너에 많이 있으니 이전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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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